바다를 바라보며 사색하는 듯한 펭귄. 머리에 흰색 삼각형 띠가 특징인 이 펭귄의 이름은 젠투 펭귄입니다. 남극에서도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서만 살지만 최근 원래 서식지에서 남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섬에서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기후변화로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예전에 너무 추워가지 못했던 남쪽으로 점차 서식지를 넓히고 있는 겁니다. 국제환경운동단체의 그린피스가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남극 환경을 탐사한 결과 곳곳에서 기후변화의 흥적이 드러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해빙은 속절없이 녹아내리고 곳곳에 얼음 조각들이 떠다닙니다. 남극 해빙 면적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 2017년과 비교해 서울 면적의 70배에 달하는 얼음이 또다시 사라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서식지를 옮기거나 터전을 잃어가는 남극 생물들. 그린피스는 이번 탐사 결과로 남극 생태계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남극 해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